안녕하세요 조승희입니다. 한국과 러시아 수교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. 30주년 갈라 콘서트가 코로나 때문에 연희된 구속에 아쉽게 됩니다. 하지만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두 나라의 문득한 우정 응원하겠습니다. 안젤리나 빈현입니다. 대한민국과 러시아의 수교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정말 제가 이렇게 축하 메시지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제가 한국에 산 지 벌써 3년 됐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활발한 결혼을 위해서 노력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한 러수교 30주년 화이팅!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활동 중인 마린스기발레단 수성용소 김기민입니다. 먼저 2020년 한 러수교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저도 여기 러시아에서 생활한 지가 10년 가까이 다 돼가는데 그동안 눈에 띄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한 러 양국 간의 교류를 몸소 느끼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 역시 이 자리에서 더욱더 열심히 해서 한국, 러시아 양국 간의 예술 교류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양국 간의 아주 밝은 미래를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손현재입니다. 대한민국과 러시아의 한 러수교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저도 선수생활 동안 러시아에서 보낸 시간이 정말 길었었는데요. 그만큼 추억이 많은 나라인 것 같아요. 앞으로도 대한민국과 러시아의 우정이 영원하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. 화이팅!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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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